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선사티브의 손상대 10번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평은 한동훈에 대해서 뭔가는 조금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코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김무성 유승민의 그 배신적 정치를 진짜 앞장서 나서 말렸더라면 과연 탄핵이 됐을까 하는 생각. 그러나 그런 비판조차도 우파 진영에서는 왜 자꾸 우파 군리를 일으키냐고 해서 결국은 밀어두고 밀어두고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교훈. 지금 한동훈과 친한파 개파간에 벌어지는 꼬라지를 보면 딱 그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에게 착각정치를 하지 말라고 제가 10분 논평을 통해서 한숙 코치를 하려고 합니다. 22대 국회를 이대로 두다 가는 나라가 오합치졸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민주당의 입법폭구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탄핵 강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거들 마음에 안들면 장관이건 검사건 판사건 모조리 탄핵하는 이 전대 미문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지만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192석의 무소부리 안하무인 무지막지식 행태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로라는 법칙까지 잔인하게 부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경찰, 검찰, 법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민주당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는 없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이유 불문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또 그걸 야당이 두둔하는 꼴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합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는 검사를 탄핵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밖으로 하고 수사결과관, 재판결과관 불리하면 모조리 엉터리라고 악다구니를 질러댑니다. 그것도 범죄 혐의자들이 이재명이 없던 때의 정치권은 주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아니면 재판결과를 지켜보자 왁좋지껄하다가 일단락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사법리스크 방탄질을 하면서부터 탄핵과 특검이 쏘낙비 쏟아지듯 합니다. 이건 국회 해상권이 없어진 탓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부가 이재명 하나 구속 못하는 거 이거 솔직히 쪽팔린 일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사 인력이 없다는 그 소리만 해댑니다. 우유 하나 막걸리 하나 아기 부녀 한 통 훔친 이런 사람들은 즉각 즉각 구성하는 재판부가 이게 할 말입니까? 무엇보다 범죄 혐의자가 대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해도 당년식이 여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는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은 탄핵과 특검에 쌍깔을 들고 치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냥 강건너불구경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브레이크가 파손된 무소부리 민주당과 맞장을 떠야 할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반대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웁니다. 이 상태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원동력이 되었던 김무성, 유승민의 배신정치가 한동훈 친환계 반란으로 나타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 내전만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정하면 우파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얼빠진 우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뻔한데 누구 하나 말리고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인간들만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정치, 얼마나 질떠러지는 정치, 얼마나 하수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안변합니다. 제어의 의무를 떠나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물어뜯으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정숙, 김혜경을 물어뜯어야 하라. 그렇게 그렇게 촉구하고 호수를 해도 새죽은 귀신들입니다. 법적으로 해당되지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러지자면 북한의 국가기밀이든 USB를 넘긴 문재인을 구속수사라고 외치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물론 국정감사까지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 고집하는 민주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부정조작선거수산업,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걸 명령하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덜은 척도 안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우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국민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무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파 정당이 무능하다 해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공산을 막고자 하는 이런 국민들에게 이런 애국 국민들에게 태극기를 든 국민들에게 그 군이 태극기 부대냐 하면서 아예 근접하기를 거부합니다. 겁쟁이들만 모인 것인지 우파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갯다리나 야당의 눈치만 살핍니다. 솔직히 우파 국민들이 우라통 터지는 것은 매일같이 탄핵병과 특검병 발작 증세를 보이는 야당보다는 저는 꼴을 보고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고양이 앞에 지새끼처럼 벌벌 떠는 여당이 더 미운 겁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선전선동을 하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여론을 만드는데 수많은 범죄 혐의자들이 수사와 재파를 받고 있음에도 이걸 하나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움도 제대로 할지 몰라 따지는 것도 제대로 못 따져 맞불도 못 짚혀 이런 여당이 왜 필요한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하도 답답한 나머지 국민의힘이 안 싸우니까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광경으로 뛰쳐나와서 자파들과 마주서서 싸우는데 관심조차도 같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란 시기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파보다는 우파에 의해서 먼저 탄핵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전쟁이 터졌는데 내전을 일삿는 바보 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한동훈 대권병이 중하다고 하지만 야당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에 이재명 조국이 후속이 되면 한동훈 대권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윤석열은 국민의힘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은 되겠지만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한동훈의 국민이 누군지를 우파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초년병 한동훈을 누가 코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소득없는 내전을 멈추시고 모든 활약을 야당과 좌파 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한동훈은 정치 무지의 초등학생 수준 같아 보여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려면 싸움부터 배우십시오. 언제까지 방어자세만 하다가 끝낼 겁니까? 황당한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 이후에 뭔가 기분이 찝찝한 것처럼 와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안하겠다고 또 언론에 떠들어서 언론이 이렇궁 저렇궁 또 온갖 추적을 내보냈는데 오늘 오후에 한동훈이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찾아갑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감사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저의 야식구를 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은 누굽니까? 한동훈의 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동훈은 어떤 국민께 힘이 되겠다는 겁니까? 아마 지금쯤 여의도 어디 모처에서 친 한동훈계 의원들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담을 한 지 딱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20명 이상이 거기에 모여서 쑥독쑥독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한동훈파의 두목이 아닙니다. 당신은 국민의힘 108명을 대표하는 당대표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문제를 친한판 몇십 명이 모여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체대 문제는 108명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을 한 군데 불러놓고 의원 총회라도 열어서 중지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을 쪼개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친한판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맞서겠다는 똥배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당시는 친한판의 두목이 아니라 국힘당 당대표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개파분정을 유발할 두 번의 친한판 모임 분명히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오늘 손상대 10분 논평을 마칩니다. 끝까지 한계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까지intend